큰 그릇에 떡을 담고 그 위에 보기 좋게 하려고 찹쌀 깔고 반죽 안고 눌렛 정면치 찢어 눌렛 지지면서 벌건 맨드라미꽃, 메나리 파구, 꽃감, 대초살, 석유버섯 등을 붙여 동그라하게 맹글어서 떡 위에 덮는 우갱이가 참 꽃에 눈에 아롱아롱 한다니 이건 꽃이나 꽃잎을 넣고 꽃처럼 이쁘게 지진다 해서 꽃더기라고 돼 우갱이란 말은 어떤 데도 써 이놈이 물경 끔샘하고 나무는 남초지 우사리로 줘야 원칙이야 이제 굶은게 우갱이 지진 그 넙죽 처먹듯이 심울도 하고 말잔가 그래 복성 난리를 쳤잔가 그래 하도 어이가 없고 들이오니 제일 어려운 진춘이가 지껏 넘겨주니 곤방 지진 우갱이 받아 처먹는 개새끼 모랑이로 둘러 미고 가 과연은 뭐 정식을 붙다 고가 있어 그리고 이건 강력이 아닌 것 이 야근인데 우갱이처럼 말하는 개위가 스무가지나 있대 꼬개잉 우갱이 속개잉 열개잉 군개잉 정개잉 달개잉 콩개잉 시갱, 동갱, 멀갱, 모갱, 곱갱, 메밀달갱, 쌀갱, 영갱, 보갱, 금갱, 졸갱, 벗을갱 시갱, 벗을갱, 모래가 순갱, 일정으로 위험한 사이트에 포함되어 간다